12월 24일 신한금융투자 기업분석부 이동건 책임연구원 원재위연구원 제약바이오 레포트 하나가 나왔네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비중확대 가로치고 유지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바이오루직스를 커버했더라구요. 그런데 소재의 목이 11월 미국 바이오시밀러 처방데이터 11월에 나온 바이오시밀러 처방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11월 셀트리온 미국 바이오시밀러 마켓시어 현황 트룩시마 19.5% 인플렉트라 이게 램시마죠. 11.2% 허주마 0.5% 트룩시마가 지난달 대비 2.4% 하락했네요. 점유율이 지난번에는 거의 한 21% 정도 넘었었는데 19.5%로 지난달 대비 마이너스 2.4% 하락을 했습니다. 엠시마 같은 경우는 엠플렉트라로 11.2%를 유지했고 허주마는 점유율이 0.5%로 미미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 핫 주요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출시 이후 점유율 추이를 보면 엠바시가 트룩시마 시점에 지금 트룩시마가 19.5%를 출시 13개월 정도에 달성을 했는데 암제나 엠바시 같은 경우에는 한 45% 정도를 달성을 했었네요. 셀트리온이 출시 기간 대비했을 때는 한 3등 정도를 한 거예요. 항암제 시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화이자, 룩시엔스가 지금 트룩시마는 점유율이 하락했는데 화이자의 항암제 룩시엔스는 점유율이 상당히 상승했어요. 이건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화이자가 지금 가격을 트룩시마보다 훨씬 더 싸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트룩시마는 지금 미국 가장 큰 헬스케어 유나이티드 헬스의 선호의약품 리스트에 등재가 됐는데 10월 달에 그게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점유율 반등 기대한다고 지금 이 보고서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11월 바이오시밀러 처방데이터 키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연구원들은 지금 연봉이 한 1억이 넘을 텐데 이 차트를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왼쪽 오른쪽 제목이 똑같죠. 그런데 왼쪽 건 금액기준, 오른쪽 건 수량기준이에요. 그러면 저 소제목에 가로 치고 금액기준, 오른쪽에는 가로 치고 수량기준이라고 명시를 해줘야지만 보고서 읽는 사람들이 좀 읽기가 편한데 그 밑에 아주 조그맣게 슬림퍼니 헬스, 블룸버그, 신한금융투자, 주, 금액기준, 오른쪽에는 수량기준 이렇게 표결을 해놨어요. 이런 거는 가독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목에 딱 표결을 해놔야지만 왼쪽 거는 금액기준, 오른쪽 거는 수량기준 이렇게 보기가 편하거든요. 재밌게 일하는 직원이면 바로 빨간색으로 코멘트 날렸을 텐데 피곤한 애들입니다. 어찌됐든 인플렉트라 램시마가 5.5% 금액기준, 수량기준으로는 11.2% 지난달하고 똑같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투룩시마 바이오시밀라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 투룩시마가 금액기준으로 18.8% 꺾인 게 보이시죠? 수량기준으로는 19.5% 꺾였어요. 그다음에 룩시엔스가 화이자에서 판매하는 거 거의 지금 이번 달에는 19.5% 18.6% 1% 내외의 수량기준으로 점유율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목표 및 목표 주가 추이를 보면 8월 10일 날 매수를 해놓고 36만원. 지금 가격대하고 별로 차이가 없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10월 17일 그때 16만원을 냈어요. 이것도 지금 현재가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8월 10일 매수 의견을 냈고 95만원. 이거는 지금 약간 80만원 아래니까 업사이드가 한 20% 정도 있어요. 신한금융투자 이동건 책임연구원 원재위 연구원한테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적어도 제약바이오 담당자라면 지금 가장 시장 및 정부 모든 국민이 관심있게 보고 있는 CTP59 치료제 현황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에 나온 것도 있고 지금 셀트리온에서 발표한 자료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을까요? 이런 심포니 헬스나 블룸버그 데이터 가지고 보고서 만드는 건 사실 이렇게 고학력자들이나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만들 레포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전망이 어떨 거라는 거는 해줘야지만 투자자들이 그걸 읽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뉴스라든지 셀트리온 회사에서 지금 보고서에 CTP59 현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발표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향후 시장 전망, 그 다음에 출, 예산 금액 이런 거 자기네들이 공부해서 투자자들한테 보고해줘야 되는 게 연구원들의 기본 원칙 아닐까요? 크리스마스 날이라 제가 좀 더 심한 말을 못하겠고 실망입니다. 신한금융 투자 이동건 원재희 좀 더 공부해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런 보고서를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제약바이오 보고서 리뷰를 끝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